구독좋아요 빨리 저장댓글 공유 빨리 댓글 해주시고 오늘 아홉건었습니다 해주시구요 반반 빅강정 빅반반이 닭강정 와 아 요거 맛있겠다 금방 선호에 집어먹고 들려주시구요 오늘 제껴다는 거죠 이거 아이씨 와 백합탄 그리고 빅팀 무슨 맛이야 토넉색이냐 주시고요 오늘 2023년 8월 23일 오후 2시 57분 오늘 제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쉬겠습니다 만원어 눌러주시구요 오늘 여덟꺼야 한장 쳐왔습니다 아 수육삼겹 순살족밥 그 다음에 전복 운한맥 전복 여기